너무 좋아요 아 당근 케이크 매일매일 얘기해요 매일매일 잘 때려 자기 시간 아 저런 매력 참을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댓글이 댓글이 언니 언니 옛날 사람 잠깐만 오케이 아 어 잠깐만 무서워 이거 다 떨어져있으니 진짜 나 하나도 있어 소리가 있었어요 나 저희가 처음이 있다가 듣고 싶어 갑자기 야 야 이거 뭐 이만 뭐해 누구냐 어 아 하 요 어 이거 진짜 추